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시작!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정보를 드리는디 백조들을 정보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재비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재비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들어온다뇨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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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우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우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천둥거리 거드러와 예 천둥거리 거드러와 예 천둥거리 거드러와 예 천둥거리 거드러와 예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흥분에 비어짜우대 흥분에 비어짜우대 세번째 방에서 흥분에 비어짜우대 흥분에 비어짜우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네번째 방에서 소조가 아래리다 거기까지 배웠던가요? 네 거기까지 붙여서 한 다음에 뒤에 조금 나가보시겠어요? 흥분 시작! 흥분에 비어집니다 하큰고 제비가 들어온다 하큰고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를 통거리 거드려와 예 검사에 들어온다 제비담수호령을 허댓어는 왜 다리가 봉퉁마리 가졌노 흥모대비어짜오네 소조가 아랫니라 소조가 아랫니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좀 배우시네요. 말리조선을 나가 태어나 말리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길하야 불길하야 소조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대본의 다리가 태본의 다리가 태본의 다리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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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불어져 불어져 그러니까요 태본의 다리가 찰칵 불어져 그렇지 St worry 주민들 대본의 다리가 찰칵 불어져 대본의 다리가 찰칵 불어져 대본의 다리가 찰칵 불어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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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절도만 있으면 돼요 이 음은 다 맞아서 대본에 대본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대본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거그 죽게 되었는디 열한번 열한번째 방에서 거그 죽게 되었는디 그때 죽게 되었는디 열한번 열두번째 방에서 거그 죽게 되었는디 거그 죽게 되었는디 오진흥보시를 만나 오진흥보시를 만나 오진흥보시를 만나 만나의 마네가 합이예요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화면은 어찌 화면은 어찌 화면은 은혜를 갓 쏘리까 은혜를 갓 쏘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 제발 덕분에 통초 제발 덕분에 통초 박놀순이예요 박놀순 박놀순 박놀순이거든요 박흥보 박놀구 잖아요 역시 잘해요 박신집 한사람이 잘하는거야 박신집 한사람이 잘하는거야 박신집 한사람이 잘하는거야 양박이오양박 키박 저거는 형제지만 여기는 자매라구나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써다 참 완전히 잘해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주군수 불빌하야 꼭 떨어져 소주군수 불빌하야 꼭 떨어져 매번에 다리가 잠깐 불어져 그 좁게 하늘추이 시작 태원에 다리가 잠깐 불어져 거두죽게 되었느니 어진 흥보실을 만나 어진 흥보실을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값소릴까 어찌하면은 은혜를 값소릴까 제발 덕분에 통초 제발 덕분에 통초 제발 덕분에 통초 발을 길게 빼지 말고 그렇게 해서 더 리드미컬 하면서 더 호수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주에 마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마저 다듬고 그걸 할게요 그러면은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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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